첫 TV대선 토론에서 두 노령의 후보가 서로 비난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81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은 그가 토론에서 휘청거렸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를 이해하거나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적 금지 조치가 실행될 때까지 더 많은 국경 순찰대와 망명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마지막 발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로이드 도겟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정치적 역학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고령 문제를 인정하지만 토론에서 보여진 경쟁자의 거짓 주장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4명 중 3명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첫 TV 토론 패배가 반드시 대선 패배로 규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가들은 2012년 당시 파락 오바마 대통령이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토론에서 부진했지만 재선에 성공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73세의 나이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주 토론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는 민주당 내 지지와 대선에서 사퇴하라는 대중의 요구가 가중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 . 한글자막 by 한효정